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되면. 아니,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딜 간 거야? 여행 좀 하고 올게. 하루랑 소리 꼭 결혼시켜줘. 오케이, 네 손으로. 부탁할게. 지는 뭐하고 나한테. 이상하네. 도대체 뭐. 기분이 왜 이러지? 오빠는 그냥 패스할게. 옥희랑 잘 살아. 왜 그러냐? 희옥이가 여행을 갔다네요. 여행을? 네. 다들 죽을 지경인데 지 혼자 살판 났구만. 근데 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한데?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멀리 좀 떠난 것 같아요. 어디로 갔는데? 모르겠어요, 어디로 간 건지는. 아휴, 설마 죽으러 갔겠냐? 때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. 우리가 지금 여행 떠난 사람 걱정할 때야. 바뀔 때 그놈 어쩔 거야. 아휴, 요즘은 그냥 베일 소리만 들어도 그냥 겁이나 죽겠어. 그놈이 또 들이닥칠까 봐서. 하루 엄마는 어쩌다가 그런 나쁜 놈한테 걸려들어가지고.